그 사람들 만나봤어? 내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네 그쪽 숨은 것도 있잖아 사실은 사고가 아니에요 아빠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뭔데요? 두려우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? 그 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잖아 착각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요